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발사대로 이동된 뒤 기립까지 마무리됐습니다.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오늘 아침 7시 20분 무인 특수 차량에 실려 1시간여 만에 이송이 완료됐고 오전 11시 33분에는 기립 작업이 끝났습니다. 연료와 산화제 등 추진체 충전을 위한 연결과 기밀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 발사는 지난 1, 2차 발사와는 달리 실제 위성을 550km 궤도에 올리게 되며 과기 정통부는 내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발사는 내일 오후 6시 24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.